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노션의 활용법 중에서 저희들이 본문에다가 어떤 미디어 파일들을 올리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내에서 인베디드 어떤 것들의 미디어 그런 것들을 빠르게 컨텐츠들을 여기다가 삽입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신다면 그 페이지 내에서 우리가 슬러시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드 쪽은 배우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디어 이미지 웹분마크 그 다음에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면은 여기에서 이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가져온다 업로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링크 파일 어떤 이미지의 그 링크 파일이죠. 이미지 절대 경로에 그 링크 파일 URL 주소를 여기다가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 노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그림들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제가 찍었던 스크린샵을 찍었던 이미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션 제가 원고를 좀 쓰면서 그 캡처한 화면이고요. 이쪽에다 이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영상 파일도 한번 올려볼까요. 자 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미디어의 영상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죠. 비디오 파일이에요. 그래서 비디오 파일도 뭐가 있는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 유튜브 링크나 그런 것들을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비메모나 뭐 여러가지들 여러가지 링크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올리시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링크를 여기다가 직접 링크를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그런 편의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용량이 뭐 어느 정도까지 제한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찍었던 노션 강의를 한번 이렇게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되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영상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코딩이나 그런 것들 절차를 밟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올라가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난 뒤에 아니면은 비메오 같은 경우는 올리고 난 뒤에 항상 이 인코딩 기간이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올림과 동시에 바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요 노션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뭐냐 이렇게 운영을 한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요것을 바로 이용을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쪽으로 줄이면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링크가 되어 있는 mp4 파일들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노션에서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얘를 재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어디에 이제 이게 업로드가 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노션 쪽에 분명히 이제 어떤 서버에 업로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요런 식으로 그 아마존 쪽에 이제 올라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의 S3 버켓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저장소에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요 링크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동영상을 바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보안 쪽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요것들은 어떤 인증 걸치지 않고 링크만 있으면 바로바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고개 조금 걸리는 부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함부로 이 노션 쪽에 다 올려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고요. 접근 제한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상과 이제 그림이나 이런 여러가지 유튜브 링크들 그런 것들을 이 본문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를 보면은 요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클릭하시면은 이 썸네일 이렇게 이미지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유튜브 링크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어떤 유료 교육 사이트로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비메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이렇게 권한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들을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영상 사이트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어떤 교육 영상까지 제공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노션을 활용한다면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고려 중이지만은 아직은 노션을 좀 배우는 입장에서 조금 그런 고민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본문에다가 영상과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요것이 아마존 쪽에 이제 파일들이 올라가고 있다. 요런 내용으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